다른 우리 그 없으면 우리 회의로, 금방 우리 회의한 회의를 채택한 것들을 나눠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로 하겠습니다. 아니 5번 연예인 경우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이 말에 맡아 놓고 회의를 도움이 해주시죠. 네. 예, 어떻게 하겠습니다. 귀한 미혼노예를 불안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미혼노예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성민들과 동력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각 교회, 지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부족한 사람인데, 총리를 섭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돼 주시고, 또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당에도 교회도 미혼노예의 이런 아름다운 동력과 함께해 주신 분을 감사하고 있고요. 저와 또 우리 이번에 임원들, 또 우리 모든 미혼노예의 목사님들, 성민들, 또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만한 성김의 일들, 이번 총회장 총회장에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힘이 돼 주시고, 같이 걸어가는 못된 일이 되고요. 또 언론에서 오셔서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시는데, 함께 이 총회를 잘 살릴 수 있는데, 제 귀한 마음을 해주시니, 힘이 돼서 오늘 멋진 또 아름다운 목댄, 잊지 못할 총회 함께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또 장님들, 또 언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회의로 채택하는 걸 말씀하십시오. 주 2022년 6월 27일, 킹주 장르교회 김성목사 시무회에서 미주 한인예술교 장르회, 제90회 유형료회, 제1차 임시 조회를 경기태 목사로 인도케 하여 개회를 선언하니, 오전 11시 이더라. 찬송가 세천농가 10장, 부찬송가 34장을 다같이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제2차를 임원에게 맡기고, 투표해야 하는 게, 제2차를 임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공유 좀 봤습니다. 제2차가 있습니까? 제2차 안주시면 됩니다. 예, 강하십니 하십니까? 예.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통과 되었습니다.